맥북 픽업을 하러 왔다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여러분 이제 이거 픽업을 한 다음에 이제 아워베이커리에서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11시 오픈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아워베이커리에 가려고 했는데 11시 오픈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분 남았나 배배로레 이거 이름 빨 미깔에요 삐비로인가? 삐비로네? 아니야? 삐비로는 뭐야? 응? 아몬드베리즈를 먹겠습니다. 커피냄플래.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블이 있던데 저기. 근데 여기 원래 아워.. 아 여기 유명한데. 주말에 진짜 많아 다리 없어. 근데.. 오십니다 오십니다 오십니다. 원래 하나만 있었는데 체인점으로 많이 생겼어. 짠! 뭔가 되게 가벼운 것 같은 느낌? 원래 이거 아시죠? 딱 이렇게.. 이렇게.. 이렇게 뗄 수 있잖아요. 비닐 이렇게 뗄 수 있는 거 아시죠? 아 이게 내가 원했던 색깔이 바로 이겁니다. 바로 실버를 원했는데. 스페이스 그레이로 잘못 시켜가지고. 전 당연히 스페이스 그레이가 실버인 줄 알았어요. 이렇게 딱. 이렇게. 딱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여기 애플 로고 이렇게 딱 뜹니다. 기름 종이는 버리고요. 이렇게 로딩 중. 이렇게 로딩 중. 싹verständ.. academically 터뜨리. 너무 불편하게. 너무 불편하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